안녕하세요. 이번 그랜드 오픈을 한 퍼퍼스 강조지사 윤성자 이사입니다.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대를 찾아 만남을 주선해주고 또 피드백을 통해 더욱더 수준 높은 인연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결혼정보회사가 아주 많지만 퍼퍼스는 2001년 설립된 2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여타 결혼정보회사가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로 아주 유명하죠. 무엇보다도 회원정보 후 철저한 인증과 1대1 밀착관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 회원님들의 만족도와 성원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어느 누구든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은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내 인적 인프라로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정보회사 이용이 필수 선택입니다. 하지만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. 회원님과의 진실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집중관리를 했을 때 회원님도 만족을 하고 또 주위의 좋은 분들을 꾸준하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회원님 결혼 잘하고 싶으신가요?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죠.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셔야 후회가 없겠죠. 이 시대의 결혼정보회사의 답은 퍼프스입니다.